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 아침 영상인사는 북한산입니다 오늘 하루 얼마나 많은 말을 들을까 또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의견과 견해를 얘기를 할까 그렇게 하루가 이루어지겠죠 소통 이 소통이라는 말 화두가 된 적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에는 SNS 그런 시대에 살면서 많은 말이 물결처럼 일고 또 사라지고 그럽니다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지연 부지인이라고 그랬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글도요 서죽인 글을 보면 바로 그 글이 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견이나 견해못지 않게 상대방의 견해나 상대방의 의견이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요즘 내가 내 의견 내 말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는 아니면 말고 이런 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명심보감 정기편 제6장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도호선자는 시호적 나에게 좋은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은 적이다 그리고 도호악자는 시호사 나에게 쓴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스승이다 어쨌거나 우리 주변에 스승과 어른이 있나요 스승과 어른이 갖고 있는 기본 덕목이 무엇일까요 들어주는 겁니다 스승과 어른 지도자는 들어주는 자리가 그 위치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꺼내봤습니다 스토리텔링 내가 나이면서 내가 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혼란스러울 때가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불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명등 내가 스스로 불을 밝혀서 내가 가는 길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명등이라도 켜서 오늘을 기름지게 엮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Have a nice day High five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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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